PBA에서 사용되는 148 또는 368 포메이션의 초구배치입니다. 빨간공을 1적구로 한 뒤돌리기가 가능해 보이는데요. 3쿠션과 5쿠션으로 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먼저 3쿠션으로 득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하단 당점으로 1분의 2 두께를 조금 빠른 속도로 쳐서 3쿠션째 22포인트 근처로 들어오도록 치면 득점이 가능합니다. 이때 옆회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밀려서 길어지거나 회전이 많아서 길게 실패하기 쉽습니다. 밀리지 않도록 중하단 당점을 적절히 사용하고 회전도 억제해야 합니다. PBA에서 쿠드롱 선수가 이 배치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득점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쿠션으로 득점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방법은 3쿠션에서 4쿠션으로 가는 사이에 내공과 1적구가 만나는 키스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PBA에서 사파타 선수가 득점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득점은 되었지만 키스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키스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2적구의 위치상 길게 실패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배치에서는 쿠드롱 선수처럼 3쿠션으로 직접 득점하도록 노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쁘신이 잘ometreat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셨을 때 dough는 것이죠. 선수가 otunci한 무리를 다이어트에서 영어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그는 무리를 다이어트에서 영어로 구성되지 않습니다.